명예의 관사 차화석 본사님, 김혜영 관사님, 초대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화석 집사님은 본교의 설의 입사로 22년자를 충성시 공사하고 교우들의 모험이 되며 원세현 집사님은 본교의 설의 입사로 15년자를 충성시 공사하고 교우들의 모험이 되어 장애의 결의로 명예의 문서로 축제합니다. 이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우리 서현교회에 소속하고 설의 집사로 15년 이상 교회를 숨기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결의로 초대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명예의 문서로 우리가 초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대한민국의 장로의 서현교회 당내장의 근위로 차화석 김혜연 설의 집사님이 서현교회 명예권자가 된 것을 선포하느라 성삼의 일체되신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화석 김혜연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설의 집사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권사의 지금을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강건하고 평안하고 가정과 교회에 언제나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분 우리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인데 여러분 한 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럼